옷은 이제 갈아입어도 돼요? 갈아입어 네 편하게 고맙습니다 집에 화기 또 비싸니까 아깝잖아 그래갖고 질리는데도 못 바꾸고 니가 이리 여성스러운줄 몰랐네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이거 지금 있는건가? 아 이거 하는거구나 아이고 미스트 뿌리고 싶다 미스트 가져올거야 미스트는 나도 없다 어 옷 갈아입었어? 아 예 빨리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빨리 하래? 아니 밥 먹어야지 헐 낫다 응? 헐 나 뭔일이냐 뭔일이야 지금? 야 차라리 그냥 빨간 내복을 입어 아니 나 베개 뽀랑 가지고 왔는데 괜히 갖고 왔어 여기 뭐 다 돼있네 나는 전혀 모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입은 색깔이 잘 맞는다? 위에다가 그냥 덮는거 이거는 화장실에다가 갖다 놔야겠어 다혜야 어? 미스트 있어? 미스트 있어? 있어 줄까? 있어? 어 좀 줘 대박 없는게 없어 없는거 있으면 다 다혜한테 찾아줘 야 얘 막 돌아다녀 얘 찍는거지? 찍는거 같지? 사람 찾아다니나봐 어 무서워 찾지마! 찾지마! 혼자 주자 얘 사람 찾지마! 끝나라고 진짜 신기하네 너무 무섭지 않아? 어디? 어머 진짜 딱 찾았어 어디 돼? 니떼아가 사람을 찾아왔네 찾으러 가자 이제 아우 귀여워 카메라 막 없네 엄마 얘 따라다닌다 오늘 신기하다 야 안녕 인사해 인사 그래 네 인사하지마 아우드에서 인사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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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ew сегодня 하고 있으니 redo 가만히 있어, 누나가 이거 꽂아줄게. 기다려. 얘 왜 이래? 이리 와, 예쁘다. 우리 형도 그랬죠? 봐봐, 너네 일단 그릇 좀 다 씻어봐. 뭐 하실 거예요? 몰라? 몰라? 뭐 있니? 그거 다 씻어야 되지 않니? 우리 몇 명? 여섯 명, 일곱 명이죠. 가만히 있어, 뭘 해야 되지? 김치. 콜라밖에 없는데? 그치? 엄마, 라면 해요, 그냥. 신영아, 이거 저 김치를 대가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게 놓자. 쭉쭉 찢어먹는 게 낫지 않니? 길게? 내가 찢을게. 그럴까요? 그러면. 아, 정말 대박이네요. 없어. 첫 끼는 라면이죠. 대가리도 위에 딱. 크니까 저렇게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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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난 내 방만 들어오면 잠 올 것 같아. 응. 나 김치전 다 잘한다. 김치전? 응. 나중에 저거 부침까를 갖고 와가지고. 음. 김치전이야. 나 해줄게. 저거 돌익었다. 좀 쉬어야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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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누나. 왜? 카메라가 오줌 싸는 데까지 다 나와. 아, 정말? 어. 에이. 에이. 떼달라 그래. 에이.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어떻게 하겠지 뭐. 아이, 에이. 에이. plings지이다. 네. 시연아. 네. 이렇게 찌자. 저거 하자 손 씻고. 기회도 맛있잖아. 아니요 잠깐만요. 야 끼야. 야 생ders. 손 씻으시자고. 야 여기 씻으면 되지. 비's 없잖아, 아니. 비누 없잖아. 나 정말 너무 웃긴다, 너. 불면 맛없는데? 내 말이. 다 어디 갔니? 우와, 이건 소스가 되게 특이하다. 너 어떡하니? 근데 라면 갖고 되겠어? 맛있다, 진짜. 옆에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 맛있겠다, 근데. 애들 빨리 뭐라 그래? 우리 한 10개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딱 6개. 야, 너 하나만 먹어. 언니 너무 잘 먹더라. 젓가락 좀 크게 가지고 많이 드지 말고. 불러, 빨리. 라면 잘 했어요. 식사하세요. 빨리 오라 하래, 너. 빨리 와요. 엄마가 여기. 야,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버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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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마마. 잘했어. 네. 에이, 가요.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이제 체력이 다했어. 빨리 와요. 수근아. 뭐? 수근아. 네. 라면 먹으러, 너 잤지? 안 잤어요. 나도 잤어. 형, 여기는. 어. 이 방은 되게 이상해요. 왜? 누가 안 열어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누워, 누워 있으면. 이게 단체생활은 이게 문제인 거야. 뭐 줄까나? 아니. 엄마 김밥. 엄마가 김밥? 엄마, 엄마. 오씨. 디가 맞겠고. 옛날 입장소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1번 놀랐거든요. 진소하게. 이거 진짜, 우리는 스태프 분들한테 미안해. 이거 육회장 맛있는데? 네. 어깨야. 술 먹고 다음날 ще. 이거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밥 갚았어. 맛있지? 엄마가 한 분쯤 뭐야? 네? 제가 텔레비전 틀어봐. 언더스 뭔가 좀 볼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가야 돼. 저도 뉴스 맨날 보면서. 진짜 TV가 하네. 텔레비전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엄마야? 엄마가 닮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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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대로 된 것만 찍더라고. 요즘 잘하더라. 아나운서가 너무 슬퍼. 이분이 잘하시는데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생아의 절반을 낳는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떨어진 것이. 분유 소비량도 지난 2001년 데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띄어 읽기가 확실해. 표현이 좋으네. 쏙쏙 들어오네요. 저출산에 지금 데뷔해서. 저출산 얘기에 이어서 저렇게. 그렇지. 시연이는 벌써. 언니는 평균이 넘으신 것 같은데. 평균이 1.2명인 것 같은데. 1.2명인 것 같은데. 잘했어. 칭찬해. 칭찬해. 근데 그 국가에서 요즘에 보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 셋째부터지? 아니요. 둘째부터. 하나 날때마다 주긴 중인데. 나 못 받았어. 그때는. 너무 많이 나가서. 그때는 저 사나 제안할 때인데. 네? 저는 매달 10만 원씩 하잖아요. 몇 년부터 쉬는 거야? 근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이에요. 진짜? 그 이후에는 년? 나 못 싸. 년? 나 못 싸. 아우. 아우. 야. 아직도 일인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학비도 보조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국가에 대한 유치원은. 너무 하늘에 별 따가. 잠깐 잠깐. 그거 언제부터 시행된 거야? 저보다 조금 몇 년 전부터. 엄마 지금 보조를 못 받았어. 근데 그것도 36개월까지. 나 볼까. 나도 두 명.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날때 괜찮아요? 날때가 너무. 날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벌써 남대도 안 만나면서 나는 걸 걱정을 해. 트라우마가 생겼어? 아니. 생긴. 여자는 그거 무서워하더라고. 출산에 대한 게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다 남는 거 안 무서워. 제왕 절개가 사실 더 어려워. 응. 자연분만은 그냥 그. 앞으로 봤자 24시간이잖아. 그래. 낳고 나면 끝이네. 제왕 절개는 하고 나면. 이 줄을 허리를 못 펴. 이거를. 자국까지 다 찢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를 꺼내고 다 꼬맨 거니까. 이 줄을 이렇게 이렇게. 넌 못 먹어서 못 핀 거 아니야? 넌 못 먹어서 못 핀 거 아니야? 아. 엄마도 제왕 절개 하셨어요. 못 먹어서 못 핀. 못 먹어서 못 핀. 자연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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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자유 소용인데. 천천히 살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걸어야 되는데. 정원을. 이게 밥상머리 교육 같아. 나도 어릴 때 어머니. 밥 먹을 생각 많이. 밥 먹으면서 항상 아버지가 왜. 어른들이 뭐. 예 뭐. 저기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단다. 너네들이 뭐 어떻게 해라 뭐. 맨날 그러잖아. 맞아요. 그런 시간 있어야 돼. 사실 그게 요즘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 항상 저 아나운서 나오는 뉴스를 보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피곤하겠다. 아버지 하나 계실 때부터 저 뉴스만 봤거든요. 우리 엄마가 계셨어. 우리 이제 치워야 되나. 우리 설거지 가위바위로 할까요. 아. 아 좋아. 처음엔 이거 이거 해서. 많은 사람이 빠지고. 적은 사람들이. 가위바위바위바. 아니면 목지 빠. 자.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몇 번 더 치체니까. 주먹 가위로 해야 돼요. 주먹 가위바위바. 역시 레크레이션 강사. 주먹 가위바위바. 아. 참고로. 참고로 여자는 다 가위가 많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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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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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긴다니까. 왜. 그럼. 셋이서. 셋이서 가위바위보 해요. 그래 빨리 하자. 자. 누나 이거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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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러다 엄마가 하면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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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담이 센 거야. 저걸로 담이 센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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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찍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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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오. 엄마 내드리자. 야. 야. 야니까. 렌즈 형. 상이 상만 안 나가요. 야 저기야 저거야. 다혜야. 네. 너 고무장갑 있지 고무장갑. 고무장갑 거기에 갖다놨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나 일어나니까 배불러. 앉아있을 때는 목욕감이 없네.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더라고. 너무 매웠어. 진짜. 이거 밖에 내놓으면 누가 와서 먹을 걸? 밥은, 밥은. 밥은 놔둬. 밥은 놔둬야지, 이거. 나도, 나도. 내가 할게. 빨리 가. 아, 그럴 건데, 누구 얘기해 줘? 아니야. 얘네, 냉정하구나. 응? 좋아. 이렇게 게임을 하겠다, 이거지? 어, 이게 올라가는 면이. 어때요? 어쩔 수 있어. 나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거를 살에다 해. 살에? 어, 나 그냥 살에다가 바로 해. 그만 안 울려. 어, 그만. 나 너무 차가워, 그래가지고 아프게. 차가워? 응, 응. 처음이 어렵지, 자꾸 되고 있어. 아니, 차가워. 네가 아니야? 네. 제가 할 필요, 엄마. 그래, 네가 이 차 해. 냄비랑. 네. 내가 지금 저거 다 시켰으니까. 장갑은 누구 숨기 중이니? 너무 따끔해요. 야, 네가 갖고 왔어,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다이 거야? 아까 그, 그 포리 안에 있던 거. 어머, 걔네들 그것은 맞춰 쓰는 거 아니니, 장갑? 아니요. 어쩜 이렇게 작니? 사실은 톤이 작은가 봐요. 어우, 더워. 어? 왜 바뀌었어? 마음이 여거든요. 이게 아니라서. 마음이 제가 하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 내 엄마가 하네? 어, 2차도는 그럼 너한테. 내 엄마가 이런 살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괜찮아, 괜찮아. 너 혼자 뭐 하냐, 여기서? 나 탄산수 만들어, 앉아 봐봐. 1단계, 2단계, 3단계 겠어. 1단계, 1단계. 뭐가 죽는 거야, 2단계? 3단계가 탄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3단계로 할게요. 정말 여기 너무 더워. 탄산 만들면 탄산. 야, 이거 생각보다. 야, 이거 탄산음료 보다.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지? 너 물이지, 이거? 역시 좋은 물이에요. 그냥 생수인데 소화해도 좋겠어. 생수에다 먹는다고?